Q. 플레이어 플러스 시리즈는 스타일리시한 외관으로 연주자를 어디서든 돋보이게 만들며 최상의 연주감과 뛰어난 사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Q. 플레이어 플러스 모델을 위해 설계된 플레이어 플러스 노이즈리스 픽업은 팬더의 고전적인 사운드와 현대적인 편의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 어떠한 장르의 음악에도 완벽한 사운드를 연출합니다. 팬더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모던 C쉐임 넥 프로파일이 적용되어 편안한 넥감으로 다양한 연주 스타일에 잘 어울리며 넥 후면에 사틴 핀씨가 적용되어 부드럽고 안정적인 연주감을 선사합니다. 더불어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락킹 헤드 머신이 장착되어 더욱 향상된 튜닝 안정성을 제공하며 쉽고 빠르게 스트링을 교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팬더의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연주자들에게 큰 편의성을 제공하는 팬더 멕시코 플레이어 플러스 시리즈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팬더 멕시코 플레이어 플러스 텔레캐스터, 플레이어 플러스 스트라토캐스터, 플레이어 플러스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은총씨의 연주를 통해 팬더 플레이어 플러스 시리즈만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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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일단 플레이어 플러스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이 플레이어 플러스 시리즈의 특징을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톤 노브에 적용된 푸쉬풀 스위치를 통해 텔레캐스터의 두 개의 픽업을 직렬로 전환하거나 스트라토캐스터 1번과 2번 픽업 포지션에서도 넥 픽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험싱싱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의 경우 험버킹 픽업을 코일 스플릿으로 전환하여 싱글 코일 픽업 같은 톤으로 다양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여러모로 외관도 그렇지만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의 팬더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까지 나왔던 멕시코에서 생산됐던 시리즈 중에 가장 멕시코의 정서를 잘 담고 있는 디자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 선셋 느낌이 나는 이 컬러도 그렇고요. 뭔가 이 해변도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뭔가 이 굉장히 열정적인 멕시코의 극업과 굉장히 닮았다 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텔레캐스터랑 저기 그 선셋 컬러가 섞이면 멕시코 국기 색깔 느낌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멕시코의 정서를 잘 담아내고 있다. 열정적인 정서를 잘 담아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은총씨께서 이 팬더 플레이어 플러스 시리즈 세대를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일단은 요즘에 팬더 멕시코를 이야기 하기 전에 한 번씩 이제 거론되는 것들이 있죠. 예전에 생산됐던 팬더 USA 스탠다드가 이제 어쩌면은 그 자리를 물려주고 이제 멕시코에서 그런 빌드를 보여주지 않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점에서 사실 오늘로써는 좀 이제 생각이 이제 확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는 그 그때 그 제품은 좀 약간 유물처럼 됐고 이제는 뭐 넘어섰다. 넘어섰죠. 그러니까 뭐 단적인 예로 옵션도 많이 다르고 하지만 제가 지금 USA 스탠다드 텔레캐스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타랑 지금 오늘 시원한 텔레캐스터를 비교를 해봐도 극단적으로 느껴집니다. 사실 그 그 제가 가지고 있는 USA 스탠다드는 텔레캐스터에도 불구하고 약간 물 먹은 소리가 나는 듯한 느낌이 솔직히 좀 있어요. 네. 예전 모델이긴 한데. 물 먹은 거 아닌가요? 네. 아예 물을 먹지는 않았는데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그 텔레캐스터를 제가 남미 투어할 때 들고 갔습니다. 또 멕시코 올리비아 테루 이제 공연 갔을 때 들고 갔었는데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사용하지는 않았고 근데 이 멕시코 모델을 치면서 이제는 뭐 그냥 메이드 인 멕시코 별 의미가 없겠다라는 그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선입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세 가지 모델도 너무나 좋고 그리고 일단 플레이감도 너무 좋고 근데 이제 그 상품 설명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빈티지 그 팬더 특유의 빈티지함을 살리면서 모던함을 입혔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타를 처음 딱 마주하셨을 때 요즘 나오는 이제 그런 우리가 늘 소위 말하는 봄용 기타들 그 슈퍼스트랩들에서 나오는 그 출력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출력 자체는 저출력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저출력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쁘다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거는 뭐 앰프 뭐 그 볼륨이라든가 아니면 뭐 프리 혹은 뭐 다른 걸로도 채워줄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저출력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그 연주자가 표현할 수 있는 이 손맛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게 되는 겁니다. 고출력이면 아무래도 이제 컴프레스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밀도 있는 사운드가 뻗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그 깁슨 레스폴과 PRS를 사람들이 많이 비교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깁슨의 정서로 돌아가는 것은 뭐냐면은 이 다이나믹 그러니까 연주자가 표현하는 다이나믹이 잘 표현되기 때문에 같은 마호관이 헌벅하면 PRS도 물론 훌륭하지만 PRS는 진짜 정말 모던의 영역에 둔 것이고 우리가 좀 더 연주를 좀 다이나믹하게 하고 싶다고 하면은 깁슨으로 좀 오게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PRS를 원하는 것은 깁슨에서 조금 컷텐에서 좀 고밀도의 깔끔한 연주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쓰는 그런 형태의 악기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팬더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는 지키면서 깔끔한 톤 그리고 이 연주자 편의성도 잘 묻어나게 했고요. 그리고 뭐 기어타임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예뻐요. 외관이. 외관이 너무 예뻐서 이거는 뭐 소리를 떠나서 그냥 이뻐서 구매하게 되는 기타 이게 될 것으로도 많이 보여지고 실제로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지금 이 기타의 약간 별명 애칭 같은 게 멕시코 아메리칸 울트라 아메리칸 울트라라고 불릴 정도로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선택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메인 기타가 사실은 팬더일 필요는 없고 근데 뭐 뭐 결국 팬더랑 깁슨으로 회귀한다 뭐 이런 이제 악기 연주자들 사이에서 그런 말은 있지만 근데 뭐 둘 다 회귀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저처럼 깁슨으로는 회귀하는 걸 늘 좋아하나 팬더로는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라면 뭐 적은 자본을 투자해서 팬더의 사운드를 느낄 수 있는 기타로 쓰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지금 악기를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당장 좀 좋은 연주를 필요하시는 분들도 좀 부담 없이 맞습니다. 좀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 저기 아마추어 프로랑 상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대신에 이제 그건 이게죠. 프로 연주자들은 언제나 자기 세팅값에 잘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 메인 기타가 고출력의 사운드와 나는 기타인데 세컨 기타로 저걸 뒀을 때는 이제 볼륨 차가 갑자기 확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해야겠습니다만 뭐 그런게 아닌 이상은 어쨌든 되게 좋은 기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그리고 저희 플레어스 가이드에 가장 많이 달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팬더 멕시코가 정말 좋아졌느냐 리뷰할 때 얘기하는 것만큼 USA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그만큼 좋아졌느냐 라는 질문과 그 좋아진 것만큼 그 이상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건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팬더 멕시코 저희가 이 처음 음악을 시작을 하고 기타를 팬더 멕시코를 처음 접했을 때 그때 느꼈던 감정과 지금 느끼는 이 팬더 멕시코에서 느끼는 감정 그리고 이 완성도의 차이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존재한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오늘 봤던 이 플레이어 플러스 시리즈가 그런 것을 반증하는 모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음 주제를 갖고 찾아뵙고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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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